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7월 집가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토지 거래량은 지난 4월에는 9만 5,683 필지였지만 7월에는 6만 8,869 필지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지난 7월 2만 1,867 필지로 전월보다 5.4% 줄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주택 못지않게 토지 가격도 오르면서 관망세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2.53% 인상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외 자재 가격 등을 반영했습니다.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집계한 주택임대사업자는 47만 1,3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말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가 수도권 토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토지 거래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주택 못지않게 토지 가격 역시 고점을 형성해 온 만큼 시장 전반에 흐르는 관망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우리들의 투자 철학을 재정립하기에는 딱 좋은 시점이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모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자산관리를 잘할까 투자를 잘할까 오늘 또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요즘 이제 시장이 업자나 좀 하얀 곡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심이 많아요. 불안감도 좀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투자에 대한 공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뭐 건물에 대한 문의 또 토지에 대한 문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서 어차피 혼자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의뢰를 하거나 좀 공부를 하거나 이런 편이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미래적인 방향성과 더불어서 좀 방법적인 부동산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을 어렵게 가니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다 좀 힘든 상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예전 같았으면 뭐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했을 텐데 그 화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정연훈 전문가님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따른 이 정부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 상태에서 좀 집값이 좀 방향이 없잖아 오르다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질까 아니면 또 오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오를까도 생각을 하지만 아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이런 불안감이 좀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건지 그 속내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식을 보면 요즘에 부동산 상담을 오시더라도 주식을 하시는데 뭐 30에서 60%까지 빠지고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10에서 20%까지 빠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낙담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부동산의 집에 있어서의 좀 방향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분에서 이 고점 매수자 고통은 있겠지만 집값 하향세 안정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 없잖아 전후로 이 집값적인 부분에서의 하향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좀 고통은 있으시겠지만 좀 하향 쪽으로 좀 안정세가 좀 지속이 되는 걸 원하는 걸 우리가 이 발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재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올랐던 부분이 오버슈팅했던 부분이 좀 없잖아 좀 회기를 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오히려 값을 더 끌어올릴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의 이 안정화되는 이런 경착륙적인 부분을 좀 지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실 때 갑자기 상승하기보단 없잖아 좀 완만하게 좀 하향 곡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현재 발언적인 부분에선 좀 현명한 좀 방향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우리가 값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폭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했을 때의 장단점, 폭락을 했을 때의 장단점 물론 딱 각각의 방향에서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장단점이 워낙 분명해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면 아예 다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하락을 하게 되면 없잖아 일본처럼 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방향성은 좀 하향 쪽으로 잡아볼 법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과거 방향에서 이 집값 부양이라든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언을 했던 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풀겠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정부가 지금 출범 직전에 출범을 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씩 삐걱삐걱 되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시작을 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과거와 생각과 좀 다른 게 지금 현실이 뭐냐. 이 가계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올라버린 가격을 품어서 현재 상태에서 금리도 쫙쫙쫙쫙 오르는데 어떤 눈 먼 사람이 지금 집을 살 거냐. 그래서 정부는 항상 폭등과 폭락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재건축 건드렸다가 대출 덮는 거 건드렸다가 공급 대책을 뭐 이건 하고 싶어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급은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지금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얀 곡선이면서 규제 완화가 불확실하고 늘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꺼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건물에 대한 투자나 공부를 많이 하고 토지에 대한 공부와 투자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다. 저도 희한한 게 뭐냐면 요즘 뭐 주택 투자에 있어서 주자도 안 나와. 왜? 특히나 요즘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을 단순히 푼다. 이 대출 규제를 싹 다 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잖아. 이런 부분이 좀 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보통 PIR 지수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뭐 이거저거 집 하나 마련하려면 뭐 8년이 걸리고 뭐 전국은 6년이 걸리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서울은 몇 년 걸려요? 서울은 18년, 18년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 비율이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 그대로 오른 건 진짜 비싸게 많이 올랐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없잖아. 이 거품이 살짝은 좀 빠지는 게 누군가한테는 미소가 지어지고 누군가한테는 좀 슬픔 좀 분노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인플레이션이 없잖아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금리가 뭐 더 이렇게 계속 계속 이제 올리고 뭐 물가 올리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한 2, 3년 정도는 갈 거냐 그래서 표를 던져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면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2, 3년 갈 거라고 한다면 이게 올바른 틈새 시장 투자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에서 전 세계적인 공급 충격 때문에 시장 투자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할 때 미국 은행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 경기 불안이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모르겠고 나는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도 1% 올리고 0.15포인트 올리고 연속적인 상숙이 되게 되면서 전부 다 금리 상승이다 보니까 이 대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로 좀 잡혀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년, 후년 정도까지 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은 누구냐. 최근 5년간 이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안심 전환 대출도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항상 제가 조언드리는 건 무리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담 지수가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무리하게 하신 분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이건 부담 지수가 좀 많이 거진 거고 우리가 지금 위험과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50606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막 오르니까 막 신났어. 근데 막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없잖아. 집이 많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막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세금에 막 치여 죽어요. 그래서 이 위험부담, 위기의식이 이분들이 지금 많이 크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뭐 집 많으면 막 부자고 근데 보니까 지금 막 떨어지고 막 죽겠는 거야.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기의식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요즘은 집이 많다 그래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외제차가 엄청 많아요. 뭐 20대부터 막.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부채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게 자, 집이 지금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있죠. 정부를 바라봤을 때 딱 하나야.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 하면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집이 좀 내가 있어. 그리고 정부에서 뭐 좀 또 뭐 안 주나. 이렇게 좀 기대감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집만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 속에서 부동산이 이제 집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안에 속한다. 그러면 자산에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태에서 지금 집에만 갇혀있던 주택으로만 바라봤던 그 시각 속에서 좀 나와서 미래적인 부분에서 제가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온다는 게 무슨 많이 문의가 온다고 그랬어요. 건물 문의 많이 오고 토지 문의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많이 오겠어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왜 절로 계속 꾸준하게 자금을 움직이고 할까요. 자 부자인데 부자가 100억이 있습니다. 그럼 10억짜리 집을 열채 사요. 건물 사요. 토지 사요. 당연히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많은 사람은 왜 저런 걸 사는 거예요. 진짜 부가 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다른 부분보다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얀 곡선 속에서 좀 더 지금 위기의식을 보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징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신규 공공택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의왕, 화성, 인천, 남양주, 대전, 세종, 부산, 광주 다양한 지역에서 돈이 풀리고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가치를 알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시각을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올랐다가 빠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드리는 거 서울에서 성동구가 원래 투자지역이 아니었고 서대문, 마포, 강동, 동작 이 지역들이 애초에 투자지역으로서 각광받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런 곳의 개발 방향을 잡고서 투자를 하니까 즉 자산가라든가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국에는 지금 어느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동네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집이 이 주택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할 수도, 유지할 수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 나와 있는 근거로만 봤을 땐 갑자기 터닝을 해서 오르기보다는 좀 하향 속에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만 마냥 보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방향으로서 아 부산은 대저 신도시가 들어가는구나 아 광주도 하남역의 신도시가 들어가는구나 아 세종도 조치원의 신도시가 들어가고 남양주 이런 진건, 장흥, 구리, 교문, 화성, 봉담 이런 곳들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그런 곳에 내가 건물도 한번 보고 토지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넓은 시야니까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하셔서 하나에만 갇힐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안을 가져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탁 장착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 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정연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알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에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접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예산 관장리에 486-84와 486-42번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관장리인 거죠 네 네 혹시 지금 이 토지는 뭘로 사용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전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충남 예산군의 토지네요 지금 예산읍 관장리의 토지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예산도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으니까 상세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럼 고향이 이쪽이세요 아니에요 고향은 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세요 고향이 네 오 그럼 경상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시청자님 그 어쩌다가 어쩌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좀 예산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좀 투자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일단 보면 이 동네가 예산읍 관장리 라인이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은 뭐 또 풍수보라 그러잖아요 시청자님 풍수를 잘 보면 투자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풍수도 잘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풍수만 잘 보면 투자에 실패하기 딱 좋아요 시청자님 아 그렇습니까 네 풍수만 봤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물이 많은 곳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이 많으면 물이 곧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다 물인데 다 다 잘 됐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내가 투자한 게 잘 돼야 될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우리는 풍수만 봤다 하면 큰일이 나는 거고 풍수는 부가적인 거고 위치에 있어서의 올바른 호재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뒤쪽은 이렇게 뭐 덕봉산 뭐 관모산에서 산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요 시청자님 예 그럼 풍수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뭐 배산임수니까 좋다고 하면서 막 좋다고 막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상태에서 도로 호재라든가 일자리 호재가 제가 방금 전에 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도로 호재가 요렇게 콜업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서해선 라인이랑 요렇게 좀 겹쳐서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은 전에 비해서 여기에 도로도 나고 요 바로 밑에 일자리 산업단지 요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예당 저수지 아세요? 예 예당 저수지 아닙니다 예 저수지 중에서도 꽤 큰 예당 저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요 밑에가 개발과 상승 압력을 통해서 값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 구도심에서 살짝 위에 있는 부동산인데 이 구도심 자체가 예산 종합 터미널도 있고 하지만 확장 압력이 지금 강하지가 못해요 호재가 넝꿀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상황과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는 여기는 한 4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4년 4년이요 4년만 좀 더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예 이유는 일자리 생기면 예당 저수지 주변도 호재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일하는 사람이 오면 저수지 주변에 뭐 맛집 개발이라든가 관광 개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좋죠 사람이 오면서 그러면 요렇게 하면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쪽은 저렴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보면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하시다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그렇습니다 4년 정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예 아 다행이네 기다릴 수 있으시다니까 다음에는 예 다음부터 이런 저런 투자하실 때 그냥 뭐 암시로 뭐 뭐 또 이렇게 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예 앞으로 하실 때는 실수로 한번 해갖고 네 거기에 실수 투자 실수로 한번 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하셨을까 뭐 지인이 막 쫓아오라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근처에 뭐 역세권이라든가 개발되는데 참 많은데 좀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4년 정도 뒤에는 가치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토지 땅은 어쨌든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땅 하나 있으면 또 든든하잖아 참고하셔서 4년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한 번의 실수는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장리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한 4년 정도 더 보유를 해보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투자 전에 꼭 정연은 전문가님과 상담을 한번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전화도 또 들어와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천군 감천면 덕률산 152, 153번지요 네 경북 예천군 그냥 토지로 산이에요 산 아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그 뭐 현재도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싶어서 전화했어요 앞으로의 전망 좀 보유하신지 오래되셨을까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상속 받은 거 상속 받으셨던 이거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답하다 하시는 그 부분 속 시원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률산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산이 있으시네요 예 네 산이 이렇게 모양이 아주 곡괭이처럼 이렇게 거칠게 잘 돼 있어요 예예 자 지금 보면 주변에도 산이었을 텐데 주거개발 이런 진흥지구로 돼서 산을 깎고 도로를 내고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이런 단지가 또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뭐 상황 때가 맞으면 이렇게 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변화가 돼서 큰 차익을 더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마냥 마냥 기다렸다간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주변의 호재를 봐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면 주변의 호재를 보니까 이 주변에 보령 울진간 고속도로 아세요 시청자님 예예 예예 그리고 이 경북선 라인에서 이렇게 온 도로라든가 철도 호재들이 이렇게 울진이랑 보령이랑 멋지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예 그럼 일단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기특하죠 예예 네 기특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기다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모든 개발을 할 때 보면 사업성이 중요하거든요 예예 사업성이 돼야 이게 나와줘야 빨리빨리 진행해 즉 이걸 개발을 했을 때 돈이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걸 개발을 했을 때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미신적이면 좀 늘어져요 예 그래서 보령 울진간 도로가 그런 사업성적인 부분 때문에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예 더불어서 요렇게 동쪽도 영천 요 양구 요 라인에 있어서의 교통 호재 또한도 요것도 좀 사업성적인 문제 때문에 좀 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요 호재는 분명히 이제 좋은데 저는 봤을 때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닌지라 현 상태보다는 한 5년 정도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뭐 당장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그 내려주신 거라시라면서요 예 뭔가 이제 뜻이 있으시니까 주셨겠죠 예예 그럼 5년 뒤에는 엄청 잘 될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요런 철도와 도로 호재 때문에 요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5년 뒤에는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예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요게 있어요 안동 예천 뭐 경북도청 이전한 거 아시죠 예예 그러면 요 도청이 요렇게 갔을 때 예 도청이 요렇게 이전을 할 때 보상을 하고 개발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럼 보상할 때 주변을 샀으면 시청자님은 이미 들어갔다가 나와서 돈 벌었겠죠 예예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지혜롭게 해서 안동 예천에서 정확히 여기에서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신 거고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혜택을 크게는 지금 못 받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철도와 도로 호재가 예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예 그게 더 구체화되고 그게 더 가시화 되려면 5년은 기본 보셔야 된다는 점인지 하시면서 2% 아쉽지만 5년만 좀 더 보유하시자 이렇게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계획이 돼 있어요 아 계획은 돼 있어요 시청자님 예예 이렇게 계획은 멋지게 돼 있다고요 예 예 근데 계획이 있는데 멋지게 돼 있는데 빨리 되는 아이가 있고 늦게 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철도가 어디로 그 금방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금방으로 지나가요 예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한 4km 4, 5km 예 금방으로 이렇게 도로라든가 철도가 이렇게 예정은 돼 있어요 예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예정은 돼 있는 거고 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한 1, 2년 만에 정해지는 건 아니고 기본 5년은 있어야 돼요 시청자님 예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예 한 즐겁게 5년 좀 보유하시고 눈 잠깐 감았다 뜨면 좀 잘 돼 있을 수 있으니까 5년만 즐겁게 보유하시자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오늘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더귤리의 임야 고민이었는데요 상속받은 그런 토지인데 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정도 참아주실 수 있죠 예예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이런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개인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토지의 전망 문의 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최근에 참 대구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왔던 질문들은 거의 주택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의 토지입니다 자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토지 전망 전문가님 이 토지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이 라인 자체가 전에는 좀 많이 관심도 없고 완전 그냥 시골 동네였는데 어느 순간 좀 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은 뭐냐면 대구의 이런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왼쪽에는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어찌 보면 대구에서도 좀 외곽에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어 근데 일자리가 들어가고 국가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부자분이 많이 생기셨다 마치 서울로 치게 되면 서울의 서남쪽이 광명이 개발이 되면서 광명에서 부자가 생기듯이 서울에서 동남쪽에 분당과 판교가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부자가 생기듯이 대구도 그런 달성 유가읍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는 게 이렇게 일자리와 주택이 일자리와 주택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가 진행하는 이런 산업단지 이런 라인 부근에서 이 주변도 분명히 지가 상승은 됐는데 시청자님이 뭐 만족할 만한 상승이신 건지 언제 소유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가치는 이 달성군 라인이 유가읍 쪽이 상당히 미래가치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거는 요즘에 대구가 동대구 서대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 라인에서 대구 산업선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구 산업선 자체가 대구 서구 이 이 연동 라인에서 요 구지면 라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으로부터 뭐 당장 뭐 1, 2년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보유하신 기간이 뭐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유를 하셨으면 여기는 한 4년 정도만 있으시면 좀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가 더 확장하고 더 개발하면 금상첨하겠지만 어쨌든 철도 호재 부근에서 주변의 확장 압력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요 유가읍 한정리 부동산은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유는 요 대구 산업선 호재를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자산을 분리시려면 기본 4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 대구 산업선이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1조 4천억 정도나 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여기는 들어가셨으니까 4년 정도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토지 전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가치 상승이라는 부분은 좀 확실히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걸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피부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사전에 우리 제작진에게 조금 더 주셨던 이런 정보들로 토대를 좀 해서 본다면 잠실 지역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도 해주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꼭 지금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잠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주택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해할 물건이 있고요 불안해할 필요가 또 없는 부동산이 있는데 어쨌든 엘스는 자, 보시면 바로 왼쪽에 요렇게 잠실, 야구장, 올림픽, 주경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새롭게 더 탈바꿈하는 부분까지 해서 개발 호재까지 해서 그래서 요 주경기장 요 라인에 뭐 땅이 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공사비를 됐네 안 됐네 옛날서부터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어쨌든 이 부분 또한도 달라지는 호재 그리고 우성도 달라지는 호재 뭐 아시아 선수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요 잠실 세뇌 예전에 과거의 신천역이죠 요 부근에서 요 상업지역과 요렇게 주거지역 라인이 있는데 요 안에서도 오피스텔 개발이라든가 요 진행들이 요 세마을시장 요 전통시장 라인 달라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잔존 호재가 바로 붙어 있는 곳들에서 좀 많다 보니까 뭐 엘스분들은 뭐 20평대가 뭐 20억이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는 빨리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20평대에서 내가 그때 내가 21억 22억에 팔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난 걸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뭐 5억이 빠지고 6억이 빠지고 지금 빠지니까 더 가야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언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엘스를 가지고 계신 1주택분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시장이 지금 아예 아니야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야 그럼 내가 15억에 매도를 해서 내가 건물로 좀 갈아타서 월세 받는 삶을 누리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내가 대출을 받는 리스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분이 이렇게 갈아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시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여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2주택이다 그러면 2주택인데 주택이 지금 쭉쭉쭉쭉쭉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2개 들고 있어서 뭐하냐 그건 2개 중에서 하나를 갈아타서 건물로 하나를 매도해서 건물을 가거나 토지를 가거나 차익이 늘어나는 시장으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내리니까 이 부분에서 공부를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시고서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왼쪽에 현대 GBC 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역사부터 해서 동네가 아주 그냥 싹 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난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정체가 되고 빠지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여기에서 주거지를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해봤자 다 어디서 거기서 거기요 그리고 더불어서 돈을 더 좋은 곳을 가시려면 돈을 또 많이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빠지는 것도 웃기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웃기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또 돈도 또 많이 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 갈아탄다면 내가 뭘 갈아탈까 제가 아까도 조언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 문제니까 건물로 갈아타서 세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거나 주택이 어쨌든 많으니까 세금 다 가져가니까 토지로 갈아타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엘스는 왼쪽에 현대가 100년을 생각을 하고서 10조 원의 돈을 투자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현대가 똑똑해요 아니면 주변에서 뭐 공부하시는 분이 똑똑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된다는 건 그럼 여기에서도 삼성역 종합운동장 한 정거장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두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문화시설 즐기고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런 GTX라든가 모든 호재를 좀 다 품은 이 삼성역에 또 가까우니까 현재 고민은 불안은 좀 살짝 접어두시고 시간을 차례를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갈아타는 쪽으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우선은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 가봤자 지금은 큰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보유로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아파트의 전망 문의 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용인도 대기업픽 중에 한 곳인 지역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용인의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지구청에서 멀지 않은 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돈이 좀 얼추 맞으신 분들 여기에 있는 동부라든가 한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많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셨고 저를 많이 신뢰하신 분들은 여길 또 가셔서 값도 좀 오르고 잘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잠실 같은 경우는 4억, 5억 빠진 부분에서의 거래 현황 현대 같은 경우도 한 1억, 1억 5천 이렇게 빠진 현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 같은 경우도 주변에 가격은 이렇게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부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부분 그리고 분당이 위쪽에서 오리역도 무지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이런 일자리와 이런 GTX 호재에 맞춰서 무난하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여기 역세권이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성, 강남이라는 접근성도 좋은 부분에서 현 상태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물건이라고 좀 이렇게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님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용인 바깥쪽에 있는 물건들은 훨씬 많이 빠졌어요 신축이냐 구축이냐를 떠나서 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것들이 이제 용이한 이 수지구청 역 주변에서의 좋은 물건이니까 저는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지금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이 현대아파트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씩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정연훈 전문가님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열립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상담 도와주신 정연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연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